10번개 판매 돌파! 딱 한 번만 감으면 염색 완료되는 신기한 기능성 염색 샴푸의 탄생! 샴푸만 바꿔도 진짜 염색이 된다!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될 줄 알았는데 아휴... 염색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셨다고요? 더 이상 10번, 20번씩 여러 번 감지 마세요! 딱 한 번만 감으셔도 염색 끝! 번거로운 도구도 별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도 필요 없습니다! 딱 하나! 염색 샴푸로 감고 헹구면 염색 완료! 와! 대박이죠? 히끄딛 새치! 긴 머리! 줄줄 흘러내리고 복잡한 염색! 한 달씩 감으라는 새치 샴푸! 노! 특성 구조의 용기! 펌핑만 해주시면 일제와 이재가 알아서 섞여 나와 고루 비벼가며 머리를 감아만 주면 끝! 감기만 하면 되는 염색 완료! 첫 특급! 딱 한 번 염색 샴푸! 염색제 샴푸 따로! 트리트먼트 따로 노! 이 모두를 단 하나로! 딱 한 번 염색 샴푸! 검은깨, 검정콩, 똑똑씨, 황금, 뽕나무, 주출물 등 자인물의 성분 50% 이상! 젊어 보이는 헤어 연출! 10번개 판매 돌파! 히끄디끗 새치, 긴 머리! 염색 한 번 하려면 힘들고! 한 달씩 감으라는 새치 샴푸! 노! 특성 구조의 용기! 펌핑만 해주시면 일제와 이재가 알아서 섞여 나와! 고루 비벼가며 머리를 감아만 주면 끝! 감기만 하면 되는 염색 완료! 첫 특급! 딱 한 번 염색 샴푸! 따로! 시간 낼 필요 없이 감기만 하세요! 히끄디끗! 청소리도 까먹힐! 염색이 잘 안 되는 기밀머리도 까먹힐! 이마라인, 어역게 내린 새치도 염색! 오케이! 귀찮다고, 시간 없다고, 새치 그대로! 외출! 이제 딱 한 번 감기만 하세요! 젊어 보이고, 당당해지고, 자신감이 살아나는! 젊음의 염색 샴푸! 잠깐! 아직도 염색제인지 아닌지! 헷갈리십니까? 꼭꼭꼭 확인하세요! 첫 특급! 딱 한 번 염색 샴푸! 10만 개 판매 돌파! 자칫 염색! 기다리는 염색에 지친 분도! 복잡한 염색이 지긋지긋하신 분도! 염색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선물용! 감기만 하면 되는 염색 완료! 염색제 샴푸 따로! 트리트먼트 따로 노! 이 모드를 단 하나로! 검은 깨! 검정콩! 녹두씨! 황금! 뽕나무 주출물 등! 자인물의 성분 50% 이상! 젊어 보이는 헤어 연출! 잠깐! 아직도 염색제인지 아닌지! 헷갈리십니까? 꼭꼭꼭 확인하세요! 딱 한 번만 감으면 되는! 염색 샴푸! 염색 샴푸! 극활색 대용량 한 통! 기적 적가! 2만 9,900원! 1플러스원! 2통 구매 시 만 원도 특별 할인! 4만 9,800원!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! 자칫 염색! 기다리는 염색에 지친 분도! 복잡한 염색이 지긋지긋하신 분도! 염색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선물용! 모두모두 다 한 번 감으면 염색 완료!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!